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락에서 백안기능장 감옥을 맡게 된 허판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합격전략설명회, 즉 다시 말해서 2022년도 백안기능장 합격전략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백안기능장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개념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 있고 시험감옥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 시험치는 유형은 어떻게 치고 배우락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여러분께서 자격증을 손에 질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락 백안기능장 필기 합격전략설명회 2022년도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가 되겠다.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제일 먼저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전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응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험 설명,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지루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 주어야 되겠는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다섯 번째가 되겠죠. 배우락 합격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세워서 여러분들께서 초보자도 쉽게 합격을 할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 다른 내용을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우리가 전망, 백안기능장이 첫째로 전망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백안기능장의 자격을 취득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백안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일을 하는 범위가 굉장히 강범위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면 소방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그 다음에 건축배관에 관련되어 있는 그 다음에 공조냉동에 관련되어 있는 그 다음에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그 다음에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렇죠? 이거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이 모든 자격증 중에서 이 백안기능장이 그죠? 취업 분야가 가장 넓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계건축 분야가 있죠. 그죠? 기계건축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토목, 석유화학 분야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플랜트 설비, 그 다음에 건축배관 이 같은 내용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백안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건축, 공장 등에서 백안작업을 관리를 하게 되겠다. 그 다음에 백안기능자, 그죠? 자격이 없는 백안기능자의 지도, 그죠? 지도, 감독, 그죠? 현장훈련을 우리가 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경영청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주는 중간간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중간간부 역할을 중간의 입장의, 그 뭡니까? 중간간부 역할이라고 하면 경영청하고 생산계층을 서로 상호, 그죠? 보완해주고, 그죠? 여기에서 잘못하는 일, 그 다음 생산계층에서 잘못하는 일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관리를 잘하는 그와 같은 자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백안기능장의 취업처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이 취업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취업 분야가 굉장히 많다. 첫째로 이것을 우리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그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취업이 가능하다. 각종 우리가 전문대학교라든지, 그죠? 각종 대학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폴리텍 대학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우리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우리가 취업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스시설공사업체가 있고, 그죠? 건축배관설비공사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플랜터설비공사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덕터시공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소방설비시공업체가 있고, 보일러, 특정열사용기자재업체가 있고, 그죠? 과학가스, 냉동기계, 제조업체가 있고, 오수, 분요, 정화, 설계, 시공업체가 있고, 선박, 건조 및 수리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공사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가스시설공사업체가 있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본다면, 그죠? 배관기능장이다 라고 하면, 즉 다시 말해서 이 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그 내부에 사람으로 치면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신선한 공기를 집어넣고, 오염된 공기를 우리가 빼내주고, 그 다음에 급수를 시켜서, 그죠? 급수를 시켜서 각종 위생기구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거기에 빠져나오는 오물을, 그죠? 배관계통을 통해 가지고 배수관을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다. 또 우리가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죠? 화재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신속하게 물을 공급을 하여 소화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소방관련업체, 그 다음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난방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뜨거운 정비를 우리가 각 거실로, 그죠? 우리가 공급을 시켜줘야 되는 보일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또 냉방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냉방을 시키는 것이, 그죠? 찬 공기를 불어넣어서 실내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와 같은 공조 냉동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와 같은 내용이 되는데요.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일반 기업 채용시, 그죠? 기업체 채용시, 그리고 보수, 성진, 전복, 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배관 분야의 기능공으로 취업하는 데 있어서, 그죠? 자격증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 있죠, 그죠?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공사를 맡길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사,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공사를 맡기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기능장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공사를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이라든지, 그죠? 관공서, 학교 건축물을 짓는다라든지, 도서관 건축물을 짓는다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그죠? 관공서에 관련되어 있는, 뭡니까? 건물을 짓게 되면, 우리가 이와 같은 분들은 뭡니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공사를 맡길 거 아닙니까? 맞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자영업을 하기, 하는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상당한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6급 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시험을 칠 때, 그죠?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가 있다. 이 5% 가산점이 부여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5% 가산점이라고 하면 상당한 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응시 조건 같은 경우에, 기능장 응시 조건이죠. 그죠? 기능장 응시 조건. 일반적인 기능장 응시 조건하고 일매,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산업기사 취득한 후에, 또는 기능사를 취득한 후에, 기능대학교 기능장 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백안기능장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 산업기사 등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 얼마가 되는가 하면 5년입니다. 5년 이상이면 우리가 기능장 자격을, 백안기능장 시험을 치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실무경력 7년이 됩니다, 7년.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년,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무경력 7년, 아무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는 9년, 그죠? 실무경력 9년 이상만 나오면 여러분께서 시험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을 취득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백안기능장을 칠 수가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설명을, 감옥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백안공작, 백안재료, 그 다음에 백안제도, 그 다음에 백안시공, 그 다음에 공업경영. 공업경영은 다섯 문제로 픽서되어 있죠. 그렇죠? 모든 기능장 시험에 이 공업경영은 다 들어갑니다. 이 공업경영이 다 들어가는데 공업경영에서는 다섯 문제가 이렇게 픽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제가 이 공부를 한번 해보니까, 그죠? 제가 공부를 한번 해보니까 백안공작이라든지 백안재료라든지 백안제도에서 백안시공에서 우리가 실제로 뭡니까? 실기, 뭡니까? 백안기능장 실기합격전략설명에도 합니다마는, 그죠? 일단은 여기에 주어져 있는, 그죠? 배관이 뭐 어떤 배관이 있는가? 그렇죠. 간관이 있고,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관이 있고, 폴리부틸렌관이 있고, 염화비닐관이 있고, 이와 같은 관의 종류. 그러면 이 관과 관끼리 우리가 연결을 할 때 뭐 어떠한 이염이 있는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죠? 주철관 이염, 성면, 성면 주철관 이염, 이와 같은 관의 종류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 관에 따라서, 재료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나오고, 그게 우리가 적당한 연결 방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관 부속품, 엘보라든지, T라든지, 그죠? 리듀셔라든지, 그죠? 이와 같은 내용, 그 다음에 각종 밸브 종류 있죠? 글로버 밸브라든지, 슬루스 밸브라든지, 볼 밸브라든지, 그죠? 체크 밸브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신축이염, 신축이염은 또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업무를 보고 있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부속품, 연결 이용, 이와 같은 것들은 다 명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사진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뒷부분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장애에서는 이와 같은 과목은, 그죠? 이렇게 네 가지 과목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크다란 의미가 없어요. 60문제가 나오는데 골고루 나올 수도 있고, 어느 재료에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60문제에서 공업경영이 5문제 빼버리면 55문제 아닙니까? 맞죠? 55문제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포괄적으로, 거의 평균적으로 이렇게 시험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설명의 검증방법은 객관식 4지선다형입니다. 그죠? 네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다. 문항수는 우리가 6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그 다음 검증하는 방법은 60점 이상이면 우리가 합격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그러니까 60점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에서는 40점이나 틀려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그죠?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1차 시험에서 합격을 다 시켜드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학습방법 같은 경우에는 강의 도중에 제가 별표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별표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나머지 내용은 가볍게 그죠? 팔짱을 끼고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도면을 설명을 할 때, 사진을 설명을 할 때, 그죠?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할 때, 그와 같은 내용들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별표와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문제,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락, 합격 전략. 사실은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배우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많은 사람을 우리가 합격을 시킬 수 있겠는가. 거기에 관건이 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반, 뭡니까?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와 같은 분들은 배우락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그죠?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이 배우락에서 가장 많이 공부를 하고 있지 않는가. 자격 분야에서,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에서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아주 사이트 자체도 잘 만들고, 화질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여기에 강사진도 저를 포함해가지고 말입니다. 그죠? 아주 우수한 강사진들만 포집을 해서 강의를 하는 그와 같은 사이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배우락, 합격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그 뭡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배관, 그죠? 그 다음에 관부속품, 그 다음에 각종 이염, 그와 같은 것들은 사진을 통해서, 그죠?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사진을 첨부시켜가지고 설명을 해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그 사진만 보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아무리 자세하게 강사가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여러분들 눈으로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아하, 이것은 무엇다한 내용인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암기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생소한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진하고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놓은 것이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여러분께서 반복학습을 하셔야 되겠다. 기출문제를 반복학습. 알고 있는 문제는 삭제해나가면서, 알고 있는 문제는 삭제, 상식적인 문제는 삭제. 또한 배관기능장에서는 말입니다. 60문제 중에서 5문제는 공업경영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 다음에 3문제에서 5문제 정도는 우리가 일반 상식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와 같은 문제는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에다가 삭제, 꼽혀. 그래야만이 두 번째 볼 때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초보자. 초보자. 여기에서 전문적인 이화학 계통에 전문 지식이 없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배관기능장 필기 합격전략 설명회 2022년도 설명회를 마치고요. 여러분들 실제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워라기에서 합격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